보니앤클라이드는 무엇이다? 보니앤클라이드는 정렬이다 아... 정렬이다 다음은 한지설씨 보니앤클라이드는 자유다 자유다! 자유의 표현이다 다음은 미사씨 보니앤클라이드는 섹시하다 섹시다 다음에 샤이니키씨 보니앤클라이드는 좋은 뮤지컬이다 좋은 뮤지컬이다 다음에 샤이니키씨 보니앤클라이드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오오오오 진짜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음이요 보니앤클라이드는 한국에서 초연이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그 얘기 하시는거에요? 임경식씨 초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 좋습니다 맞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안예진씨 보니앤클라이드는 키스씨입니다 야 이거 정말 궁금해서 꼭 보고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처음하는 뮤지컬에 키스실의 정열과 자유를 담은 최고의 작품이다 자 이쯤 되면 질문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